원체는 사흘 뒤, 본체를 회복할 것이다 2021년 이 세상에 이 몸이 못 잡는 요괴는 없어 진짜 사악한 게 뭔지 보여줌마 요괴왕이 깨어난다 원체를 잡아오지 못한 이 녀석은 다시 오행산 바닥에 깔려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원체를 회복하신들 축하드립니다 역대격 스케일의 판타지 액션 모두가 기다린 소방아, 그 꼴을 요괴왕이 할 수 있겠느냐 소방아! 새로운 요궁의 탄생 널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다 넌 대체 누구니라? 좋아 이 자리에서 알려주는 내가 누군지 소유기, 제세 요왕 전선의 대격돌이 시작된다